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라지랭귀지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에서 2월달에 라마모델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한 다음에 알파카가 나오면서 파인튜닝 통해서 chat GPT하고 비슷한 기능을 갖는 라지랭귀지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라마모델 자체는 GPL 라이센스라 상업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알파카는 오픈AI의 GPT-3나 chat GPT API를 이용해서 교육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오픈AI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로 오픈AI와 경쟁하는 상품을 만들면 안된다고 약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마모델도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알파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교육 데이터로 만든 모델들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인 라마 자체도 GPL 라이센스로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오픈AI를 이용해서 만든 교육 데이터로 만든 파인튜닝한 모델들도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라마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다른 걸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GPT4ALL이라고 해서 이거는 얼마 전에 라마하고 알파카에 추가적으로 파인튜닝을 해서 나온 모델이었는데 이거 버전2에서는 라마를 이용하지 않고 GPTJ라고 해서 일루서 AI라는 데서 몇 년 전에 공개한 60억 파라미터 모델인데 이걸 이용해서 교육을 했고 GPT4ALL 같은 경우 이게 라마.cpp나 알파카.cpp를 이용해서 GPU 없이 CPU를 통해서 돌릴 수 있고 버전2에서는 윈도우, 맥, 리눅스, 설치 파일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설치가 굉장히 쉽고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CPU에서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는 맥에서 이렇게 돌려봤는데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CPU나 메모리가 좀 괜찮으면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저는 M1 기본 모델인데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쓰지 못할 정도로 느리더라고요. GPT4ALL은 노믹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젝트고요. 돌리라는 프로젝트도 두 번째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돌리 원 자체가 라마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이거는 일루스터 AI의 피이타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했고요. 데이타브릭스라는 회사에서 회사 인력을 이용해서 파인튠 데이터도 직접 회사 인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120억 파라미터, 70억 파라미터, 30억 파라미터 모델을 공개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피이타 이거 자체가 GPT-J보다는 좀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그렇고 CPU가 아니라 GPU에서 돌고 파이토치하고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쉽게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봤는데 12비 120억 파라미터 모델을 돌리려고 했는데 이게 24기가 VRAM에서 못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7비 모델을 돌려봤는데 모델이 14기가 정도를 다운로드해야 되고 VRAM을 15기가 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쉽게 불러 쓸 수 있는 형태로 예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pen Assistant라고 있는데 이 Open Assistant는 이거는 서비스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GitHub 페이지고 이거하고 별도로 이런 식으로 채팅을 해서 여기서 쓸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마 라마 기반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직접 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인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태스크 같은 게 있어서 이 태스크를 하면은 뭔가 게임처럼 해서 뭐 랭크 같은 게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Top5목에서 나오죠. 요거를 하면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파인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라마 모델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 피이타 기반 모델도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배포하는지 정확히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렇고 파인튠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서 이것도 Open Source로 배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여태까지 다 보면은 일루서 AI의 GPTJ나 피이타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고 있는데 이게 다 일루서 AI라는 돼서 배포하고 있는 모델들인데 이 일루서 AI 좀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에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비상업적 AI 연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GPTJ 2021년도 3월 달에 발표되고 네오엑스 2022년 2월 그 다음에 피이타 이거는 이제 올해 피이티아 네요. 이게 일루서도 그렇고 피이티아도 그렇고 고대 그리스의 사람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 같아요. 발음은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피이티아 처음에는 저는 파이썬하고 관련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폴리글롯 케이오라고 해서 한글 모델도 교육을 해가지고 모듈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알파카가 이걸 사용해서 알파카로 파인튠해 가지고 공개된 모델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기존에 배포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파인튜닝해서 만든 모델들인데 이거하고 별도로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 파자마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라마 모델하고 기술적으로는 똑같이 만드는데 트레이닝을 전체를 다 다시 하려고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라마 같은 경우는 1.0 trillion token 그 다음에 33b, 65b 모델은 1.4 trillion token으로 트레이닝 했다고 페이스북에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 중간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교육 데이터를 모았고 모델은 공개 안 하고 이 데이터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모델을 트레이닝 하려면 GPU나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게 공개를 했으니까 누군가 지원을 해서 라마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기다리면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면 얘네들이 공개한 교육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스테이블디퓨션을 만든 스테이블리티 AI에서 라지 랭기지 모델을 공개했어요. 이름은 스테이블 LM, 랭기지 모델, 스테이블 랭기지 모델인데 얘네 같은 경우 1.5 trillion token으로 교육을 했대요. 그래서 더파일 이라고 해서 800기가 짜리 교육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확장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곧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해서 30억 모델하고 70억 모델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150억 모델, 300억 모델, 650억 파라미터 모델은 공개할 예정이라고 그 다음에 1750억 파라미터 모델 이게 GPT-3와 동일한 크기거든요. 요것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건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를 한 거고 알파카 방법으로 파인튠 모델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오픈 AI 이용해서 만든 교육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요거는 non-commercialized 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데모 페이지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직접 테스트를 해 볼 수가 있고요. 요 알파카로 트레이닝 된 거가 데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트랜스포머 패키지를 이용해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돌려봤는데 7b 모델도 해보니까 이 모델 자체가 30GB 다운로드가 필요하고 직접 돌려봤더니 한 17GB의 VRAM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 예제를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라마하고 오픈 AI를 통해서 만들었던 교육 데이터를 수동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여러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기다리면 적어도 라마 정도의 퍼포먼스를 갖는 라지랭귀지 모델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채취피트를 대체할 만한 라지랭귀지 모델이 PC에서 돌릴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좀 기다리면 로컬에서 PC에서 돌릴 수 있는 것도 꽤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노션 페이지는 따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